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경기 방어주 얘기입니다. 보통 상반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AI, 반도체 붙으면 대부분 다 매수를 해도 수익률에 비교적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 괜찮았었기 때문에 상반기는 사실 참 수월한 그런 주시장 흐름이었다면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부터는 사실은 반도체와 AI 관련된 주들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혜진 대표 출연했을 때도 바이오 관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 그 다음 순위가 바이오냐 아니면 2차 전지냐 그러면 또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 꾸준한 흐름을 보였던 두 업종부터 먼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눴던 바이오 업종 상황을 좀 보면요.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야는 지난번에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날 이후의 반등 흐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좀 보시는 것처럼 8월 5일 이후에 굉장히 강한 반등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고점 이미 다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업종 지수가 이 정도니까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이오 업종이 하반기 들어서는 시장을 지금 끌고 있는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주가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탑10만 가지고 지수를 뽑은 걸 보면 물론 앞서 바이오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8월 5일 날 급락한 이후에 이미 그 이상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징은 LG 앤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고 있고 소재주들은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LG 앤솔하고 삼성 SDI는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역시 통신주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방어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어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경기의 어떤 변동 상황, 즉 불황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현금 창출력이 나오고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없는 그런 데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통신, 유틸리티, 금융 이런 회사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일단 통신주 상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앞서 바이오까지는 아닌데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크게 없었던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보면 스물스물해서 올라와서 지금은 이미 8월 5일 날이 급락 이후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조금 부진, 약간 침체가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강하게 장대 얀봉을 만들어내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주,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업종이죠. 유틸리티 중에서 대표적인 전기 가스 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8월 5일 날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강한 장대 양봉을 3개나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쪽에서는 한국 가스 공사가 들어오면 주가를 업종 지수를 끌어오리는 가장 큰 힘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대왕고래 테마까지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더 컸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유틸리티 업종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신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통신사 SK텔레콤과 KT의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 아까 통신 업종 지수의 차트와 가장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고요. 최근에 장대 양봉을 끌어내면서 살짝 좀 조정을 받던 상황을 완전히 돌변하는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자주 나타나는 이런 식의 흐름은 아닌데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기 방어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KT도 좀 보죠. KT는 SK텔레콤만큼은 아닌데 역시 최근에 어제죠. 어제 장대 양봉 나타나면서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두 통신주는 이를테면 올드한 개념의 통신주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최근 들어서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면서 이제는 AI 관련주로서의 어떤 변모, 변화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AI다시라고 하는 일종의 AI 에이전트 개념, AI 비서 개념으로 지금 이 기술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어떤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이 통신주들이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런 성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단순히 이렇게 어떤 내러티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종만 보더라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2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나 증가를 하면서 통신주로서는 상당히 증가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휴대폰이나 이런 쪽 분야의 어떤 수익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돼서도 수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AI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주가도 그게 다른 통신주보다도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신주와 유틸리티주 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중의 하나가 바로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을 보면 사실은 필수 소비재는 주가 흐름이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이나 유틸리티 쪽보다 딱히 나은 건 아닙니다.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차트로 가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투자 대가들의 흐름을 보면 필수 소비재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워렌 버피 포트폴리오인데 여기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그런 소비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7위권으로 크래프트 하인즈. 이것도 소비재죠. 이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드럭켄빌러인데요. 드럭켄빌러 역시 필수 소비재 항목의 필림모리스 담배사죠. 여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의 투자 대가들도 경기가 좀 하강 국면으로 가는 걸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수 소비재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긴 한데 지금의 주가가 좀 비교적 아직 많이 안 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다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그런 주가 모멘텀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랭커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